음악 의약품관리과 박현정입니다. 온라인 쇼핑협회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자발적으로 예방, 차단하고자 하는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이 마련, 운영됩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하며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 판매 예방 조치 등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홍보,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예방 및 차단 등 확산 방지 조치, 의약품 불법 판매 등 관리 전담 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 공동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